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노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소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집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소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온까지 그리소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또 내가 그리소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닫느라 함과 같으느냐 아멘 오늘은 그리소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소 예수의 일꾼으로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현장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복음이 확장해 나간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은 신앙이 약해지면 노마서를 많이 먹으라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노마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느끼고 또 영적으로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24시 제자가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는 237 플랫폼으로 되어진다라는 또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노마서 15장은 바울이 노마서 12장부터 강조한 실천편의 결론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우리가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이오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또 세상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이오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노마서 12장에서 예배가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오 안에서 한몸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먼저와 함께 체질을 갖추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마서 13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빚진자로서 복음의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또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처럼 24시 깨어있는 영적 체질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 또 물질 중심 또 세상 성공 중심의 가치관에 한몰되지 말고 반대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마서 14장에는 이 복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완전 원리스가 되어 생명 살리는 일과 또 오직 주를 위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마서 15장에는 사랑의 빚진자의 의식을 가지면서 연약한 자를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글소를 먼저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에 대한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살리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경고히 세어 나가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오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삼칠나라 오청종조 복음화를 향해 언약적인 도전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현장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노마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말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서로의 장점과 또 가능성을 보고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분위기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노마교회 성도들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발견했던 사건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소를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색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적인 열심이 보금적 은혜로 바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필팍했던 그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거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듯이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노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임한 최대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노림들도 나를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노림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오 예수의 일꾼이 된 삶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옥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제사밖에 없는데 이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이유로 그리스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노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세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은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눈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을 모른 채 자신들의 방법으로 방법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 영혼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현장에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누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온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평만하게 전했다는 것은 널리 고르게 충만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소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사실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이러한 성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교회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초대교회가 아니라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방인 성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안디옥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도움으로 노마제국 동편 성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노마제국의 서편 성교를 위해서 노마교회가 성교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237나라 또 5천정적 보금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237 성교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237 성교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나중 영광의 비전을 붙잡고 온 성교가 나스트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이 나스트천 간증문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간증문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당 헌당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성교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보금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타난 이방인 보금화의 증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통해 보금을 받고 회심한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금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금 확장에 맞추면서 생명 살리는 현장 성교사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미국 뉴욕의 소망서장이 했던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보금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서 또 보금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보금의 확장의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고 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또 보금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고 있는 불식 영혼에게 참된 보금을 전하는 보금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237나라 5총종적 보금화에 쓰임받는 플랫폼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